우리 나이오 게임도 하자 우리 나이오 게임도 하자 아 좋아 어플로 오세요 두 분 다 일로 오세요 너 뭐라 하니? 나 그거 맛있어? 그 놀이룸 자네는 두 번 마셔야 하네 저요? 사민이 한 번 줘 나 순간 케이크가 왜 이러지 당신도 드셔야 하네 딸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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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는 내가 들게 딸기빵 안둠에 낀거 가위가 해보 안둠에 낀거 가위가 해보 안둠에 낀거 가위가 해보 안둠에 낀거 가위가 해보 파이팅 아니야 넌 뭐 먹어 나 괜찮아 우리 나랑 나눠 먹자 콩 한쪽도 나눠 먹는거야 콩 콩 콩 내가 이거 먹을게 맛있지? 맛있다 음식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차이크가 뭐라 했어 내가 장르 걸린거? 빵 딸기빵을 좀 고급진 어휘로 말씀하셨어 20개 내가 생각했어 물어봐 장르 어딘데? 장르가 있어? 장르? 장르 물어봐야지 아 장르 어 그것도 그거야? 아 진짜? 불어입니다 아 진짜? 달콤한 그게 들어가 있어 딸기 달콤한 그것이 무엇일까? 어 네 네 딸기빵 좀 먹고 거의 15분 남았어 근데 부드러워 사람입니까? 아니요 직업입니까? 아니요 동물인가요? 아니요 20번밖에 못해봐 잘해 물건인가요? 예 여기에 있나요? 네 사람보다 큰가요? 작은가요? 예 안녕하세요 사람보다 작은가요? 예 지훈아? 야 너야 여기에 있는데 하얀색인가요? 아니요 전자길이인가요? 아니요 전자길이인가요? 아니요 내가 딸곱인가요? 아니요 헤이 말해도 돼 여기 있는지 모르고 우리 라인에 있나요? 아 우리 줄에 있나요? 네 지훈이네 야 아예 여기만 할거야 여기까지만 할거야 식탁에 있는지 식탁에 있나요? 예 젓가락인가요?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면 게임이 끝나는거야 두쌍인가요? 아니요 신박한데 네모한가요? 네모? 아니요 너의 몸에 있는건가요? 아니요 못됐어 응 응 원망하는 끝 너야? 아 나야? 응 이거지 않을까? 그걸 좀 둘이서 말해봐 둘이서 말해봐 둘이서 여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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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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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4개 남았지 응 5개 남았어 아뇨 아뇨 좀더 확실해지자 맞아 뾰족뾰족한가요? 아니요 어 아 상큼한가요? 상큼한가요? 빨간색 빨간색인가요? 예 빨간색 이제 지훈이가 먹어야지 물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뭔데? 이제 정답을 말할게요 하나 둘 셋 딸기 인가요? 인가요? 아닌가요? 예 마감 뭐야 나이가 먹는거야? 어 알겠어 만약 우리가 못 맞췄으면 우리 셋이 맛있는거고 아 그래 그래 일단 할래 나 할래 합리할래 나 오랜만에 왜 말해준거야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게 이 집 아래에 있는 걸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로 하자 이 나와있는 거 거실에 나부터 나 나 나나 너도 생각했다며 너한테 안해 생각했어? 누나가 할게 얼렁해 주겠니? 아 잠깐만 좋아 정했어 좋아 시작하자 지수부터 농작이기인가요? 아니요 먹을 수 있나요? 아니요 크기가 큰가요? 아니요 크기가 크지 않다고? 나 나 이건 누가 물어? 세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지 마 얘한테 물어보지 마 얘 순서 아니었잖아 얘 순서 맞아 그럼 아 이거 적지 말아줘 봐주자 봐줄거야? 아니 다 잡네 너네 16분 남았어 아 이제 눈만이 지금 물어볼게 분리수가 가능한가요? 응 아니요 쓰레기이라고 하자 가구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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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구는 분리수거다 했잖아 맞아 가구가 분리수거야? 작가구 했으니까 본작이기 아니고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몰라 모르겠고 내가 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들고 다닐 수 있나요? 응 니가?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못했는데 뭐라고 보여야 될까? 아 가벼운 느낌 우리가 불어서 만드는 건가요? 그럼 나 이것도 생각했었어? 얘는 한국어로 뭐라그냐 우리 몸에 입고 신을 수 있는 건가요? 잘 골랐네 이게 분리수가 되지 않아? 안에 있는 이 손만 안 돼 뭐라고 물어봐야 돼? 얘가 질문해야 돼 내가 들고 있나요? 크기를 정확히 물어보자 내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했나 볼까? 30cm 보다 작나요? 30cm 보다 작나요? 30cm 보다 작대요 작을 거야 크기의 정도가 여러가지 아니 똑같은 크기만 나오는 거 모든 제품의 크기가 일정한가요? 응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렵다 다양한 크기가 있다 이제 얘 덕분 남았나? 얘 이거 안 할까? 이거 이거? 수세미? 그리고 수세미? 저거 들고 다녀? 저거 들고 다녀? 내가 들고 다녀야죠 들고 다녀야 할 수 있냐고 들고 다녀 크기긴 하지 근데 저게 30cm 보다 작을 거야 하고 아래 써야만한 건 아니지 않나? 응 응 우리가 오늘 들고 왔는지 해볼까? 응? 우리가 오늘 들고 왔나요? 그 오늘에 나도 보았는데? 응 우린 우울이 네 끈적됐다 근데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얘만 들고 왔을 수도 있어 그니까 가방도 아니지 그러네 몸에 내가 입만 신을 수 있는 거였어 아니면 진이 모양을 물어보자 어떻게 뭐를? 뭐야? 똥인가요? 맞나? 그거 같아 그거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아 끈 끈 귀여운 끈 끈이 귀여운 끈 끈이 아니면 공채 그거는 종이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어볼까 좀 더 어디에 하경품인가요? 아니요 하경품 아니래 이게 하경품이야? 저거 하경품이잖아 뭉구 다 뭉구라고 그러고 그랬나? 끈끈이 있네 끈끈이 있네요? 어떡해 붙일 수 있는 건가요? 끈끈이로? 아니요 공채 아니야? 다섯 개 나왔어 그럼 와 빨리 뒤지는 거야 네모 내 넌 너 차례야? 네 내 차례 네 나 이게 네 뭐지 일회용 일회용 일회용도 범위가 달라 응 생리 용품인가요? 네 어?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좀 더 확실하게 물어볼까? 한 번 더 재밌거든 아니 설마 검지예요 여성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물품인가요? 네 맞네 너 그럼 얘기해 생리대 인가요? 게임 틀렸어요 아이씨 정답은 휴지 휴지는 재활용도 안되고 모양도 가지고도 돼요 두루만 해도 되고 내가 물어본게 휴지를 풀었을때보다는 잘랐을때 지정을 했었고 사실 네가 내 가방 뒤졌을때 놀랐어 근데 얘가 제대로 뒤지진 않았더라구 그러게 입고 쓸 수 없고 나 입고 줄 알았지 내가 물어볼까요? 저거 내먹었잖아 내가 봤는데 이거랑 물 맞은거예요 아 아까워 되게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물 마셔야될 우리 한 잔씩 먹어야 돼 아 너무 아파 나 그래도 얘 가방 뒤졌을때 진짜 진짜 벌렁벌렁해서 흔들렁하잖아 아 그래다 표정이 밖에서 너가 신났구나 아 우리 짠합시다 아 진짜 살 떨렸어 아 우리 끝났어 어 빨리 끝났다 이제 빨라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해놨었어? 아니가 8시 18분 시작할 수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